다진마늘 같다, 지금. 다진마늘 같다. 진짜 아이디어다. 이거는 맛은 진짜 있을 거야. 맛이 궁금하긴 하다. 근데 이거 진짜 맛이 없을 수가 없어. 피자 치즈는 원하는 대로. 피자 치즈. 단백질이 30%라도 있으니까. 따로도 읽어. 나트륨이 340%. 복이 없네, 지금. 이거는 진드. 덮일 정도로. 맛있겠다,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에어파이어에다 이렇게. 이거 얼마나 어울려? 국주 씨 성격이 나온다. 얼마나 이것인지 보려고. 투명 뚜껑. 맞죠? 전 저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저게 오븐도 있으니까 오븐에도 하나. 저 숟가락 또 싹, 또 싹. 어우, 숟가락 까끗하겠다. 이것도 이걸로 먹어요? 핑거투드래메. 이걸로 먹는데 왜 핑거투드야. 이걸로 먹어요? 근데 이거 디저트 시켰는데, 그죠? 이거 맛있겠어요. 기다려진다, 이게. 얼마가 있었대, 지금. 그치겠지. 어떤 맛있지 궁금해지네. 아무 생각 없어져. 자, 여러분. 오케이. 아, 노릇노릇해. 좀 더 노릇노릇해. 잠시만요. 어머, 어머, 어머. 기다려보세요. 잘한다, 잘한다. 어이구야. 국주 씨, 야무지다, 야무지다. 이건 이제 어떻게 먹으면 돼요? 이렇게 떠먹듯이 먹는 거지, 이제. 핑거투드래메 왜 떠먹어? 핑거를 전혀 안 쓰고. 내가 핑거로 만들었잖아. 아, 그랬네. 내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다 이렇게 핑거니까. 핑거, 핑거, 핑거. 핑거투드. 아, 주세요. 아니야, 아니야. 오, 냄새 좋다. 냄새. 미쳤네. 내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피자 스타일이야. 내 말이. 피자 소스 많은 거. 아, 진짜야? 아, 진짜야? 너무 맛있어. 설리긴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음! 약간 과자 맛들하고. 어? 괜찮아. 아니, 밀가루로 반죽. 도우 들어가는 게 훨씬 맛있어. 그렇죠, 그렇죠. 아, 맛있다. 이게 담백하네. 감자로 하니까. 응응. 내가 딱 어렸을 때 좋아했었던 저거 맛이다. 진짜. 지금 치켜 놓고, 치켜 놓고. 집어 가고 싶다, 내가. 뭐 필요해요? 이야, 맛있다. 파김치를 왜 또 먹어? 살짝 느끼해서. 파김치는 왜 해? 또 꺼냈어. 아니, 무슨 피자에다가 이걸로. 근데 맛있어, 맛있어. 맛있을 걸. 토핑으로 파김치 괜찮다. 응. 맛있어. 아, 이거 봐. 이렇게 먹어봐. 얘는 무조건이죠. 파김치 피자 안 나오나? 이거 좀 더 으깨만 해. 으깨야. 이거 올려? 그거야? 나도 하나만 올려줘야 돼. 응.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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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아, 뭐야? 오늘 주인공사야. 파김치의 최고에 따라 줄 알았어. 얘야, 얘. 아, 이게? 이거 이거 하고. 감자전인가? 감자에서 팔아니까? 감자니까 감자전만 하고 아침 먹듯이 그런 느낌 나는 거야. 그렇지. 한국식 맛이 나거든, 피자가. 음. 그치? 뭔지 알겠지? 와, 이거 진짜 너무해. 아, 괜찮네. 아니, 오늘 오빠 파김치가 있어서 괜찮았다. 내가 아침에 가져왔을 때보다 더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거 너무 맛있어. 더 약간 더 의색이 익었어. 맞아, 맞아. 진짜 오빠 파김치에 내가 박수 한 번 드릴게요. 진짜 최고다. 좋아.